이 영상은 웹진 더 링거의 기사를 토대로 만들었습니다. 예술은 많은 부분, 취향의 영역이지만 다들 한 가지 동의하는 게 있습니다. 1998년은 비디오 게임 역사상 최고의 해였다구요. 98년에 나온 수많은 혁명적인 게임들은 오늘날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웹진 더 링거는 스타크래프트나 하프라이프를 비롯 98년에 나온 혁명적인 게임들 10여개를 하나하나 특집으로 자세히 다뤘는데요. 그 중 하나가 발더스 게이트입니다. 때는 1995년 말 캐나다 엘버트주에 바이오웨어라는 회사를 막 세운 초보 개발자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첫 번째 게임은 샤터드 스틸이었는데요. 개발이 마무리될 즈음 바이오웨어는 뭔가 다른 새로운 걸 만들기 원했습니다. 바이오웨어 창립자들은 어릴 때부터 t-rpg나 아니면 웨이스트랜드 같은 컴퓨터 rpg를 하며 자랐기에 이들은 회사의 두 번째 게임은 컴퓨터 rpg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당시 게임판을 생각해보면 이건 서구 개발자에게 일반적인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비디오 게임 리뷰 사이트인 게임 랭킹스를 살펴보면 1995년에 27개의 rpg가 출시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27개 중에 21개는 모두 일본 회사가 만든 게임이었고 리뷰 점수 1등부터 13등까지 모두 일본 회사 rpg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다 전설적인 일본 개발사입니다. 스퀘어소프트 세가 닌텐도 남코 캡콤 등등 말이죠. 감히 넘어서기 어려운 회사들인 겁니다. 바이오웨어 공동 창립자 트렌트 오스터에 의하면 모두가 심지어 그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조차 서양 rpg는 죽었다고 확신했습니다. 출시되는 건 모두 일본 rpg 뿐이었죠. 서양 세계는 마치 rpg를 어떻게 만드는지 다 까먹은 듯 했습니다. 희망이 없었죠. 근데 서양 rpg가 죽었다면 서양 컴퓨터 rpg는 두 배로 죽은 상태였습니다. 95년에 나온 탑 rpg 13작품은 모두 콘솔 rpg였습니다. 그리고 3년 후 다시 똑같은 차트를 살펴보면 앞서 말한 일본 스튜디오가 여전히 그대로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 눈에 띄는 차이가 있으니 1등 펜저 드래곤 사과 및 2등의 바이오웨어의 게임 발더스 게이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대체 게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몰랐던 약 15명으로 이루어진 팀이 3년간 피 땀을 쏟아부어 만든 작품이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디스크 공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작품이었고 출시한 후엔 서양 rpg 장르를 혁신했으며 새로운 내러티브, 새로운 기술, 새로운 게임 플레이의 토대를 닦았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바이오웨어는 그 뒤 20년을 이어질 스튜디오로서의 명성을 구축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우리가 rpg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지를 바꿔놨고 서양 rpg의 개념, 즉 무엇이 서양 rpg인지를 완전히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건 지하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이오웨어에 입사한 첫 번째 직원인 스콧 그렉은 바이오웨어라는 회사를 처음 들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렉은 한 기업에서 데이터베이스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거기 있던 한 인턴이 웬 의사들이 게임을 만들고 있다고 얘기해줬습니다. 그렉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래 그러시겠지 한 무리의 인간들이 지하실에서 말이야. 그렉이 1995년 후반 그들을 처음 만났을 때 그냥 해본 말이 진짜 사실이었습니다. 레이 뮤지카와 그렉 제슈크는 의대를 졸업하고는 95년에 바이오웨어를 세웠습니다. 제슈크의 지하실에서 말이죠. 게임을 만들겠다는 이들의 열정은 진짜였고 이미 하나 만든 바 있었습니다. 그렉이 증언하는 바 그냥 지하실에서 사실상 두 명이서 게임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웃긴 건 진짜 퍼블리셔랑 계약까지 맺었다는 겁니다. 바이오웨어는 프로그래머를 찾고 있었습니다. 창립자 중 게임 개발에 대한 경험이 있는 건 트렌트 오스터가 유일했습니다. 그나마 하나 만들어봤다는 것 뿐이지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바이오웨어 첫 직원 그렉은 고등학교 다닐 때 취미로 게임 만드는 걸 끄적여본 것 말고는 게임을 만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래밍을 할 줄 알았으니 바이오웨어가 채용했죠. 그렉은 96년 1월부터 출근했는데요. 이무려 회사는 식당 위에 작은 사무실을 빌렸습니다. 드디어 지하실에서 벗어난 겁니다. 하지만 지하실과 뭐 크게 다른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렉이 증언하길 당시 화장실에 들어가면 발로 문을 받치고 있어야 했습니다. 화장실 문에 손잡이가 없어서요. 셰터드 스틸이 아직 출시되기도 전에 바이오웨어는 자신의 rpg 프로젝트에 투자해줄 퍼블리셔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배틀그라운드 인피니트입니다. 고대 신화를 배경으로 한 온라인 게임으로 구상했죠. 바이오웨어 첫 직원 그렉은 한 달 동안 낑낑된 끝에 테크 데모를 완성합니다. 당시엔 메모리 제약이라는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게임이 타일을 기반으로 만들었습니다. 울티마나 기타 rpg 모두가 타일로 만들어졌던 거죠. 타일을 하나하나 쌓아 방도 만들고 벽도 만들고 배경도 만들고 그랬던 겁니다. 근데 바이오웨어는 게임 개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타일 테크닉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랭은 당시 ms가 새로 출시한 다이렉트 엑스 개발자 키트를 실험해보다가 한 가지 방식을 떠올립니다. 포토샵으로 손수 그린 풀스크린에 스크롤까지 가능한 배경을 게임에 집어넣는 방식을 말이죠. 그랭은 뮤지컬을 불러 이 대안적인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원하는 뭐든지 직접 그려서 게임에 넣을 수 있고 그걸 배경으로 캐릭터를 걸어가게 할 수 있다고 말이죠. 뮤지컬은 그랭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cd가 몇 장이나 필요한데? 그랭은 계산기를 꺼내 저장 용량이 얼마나 필요할지 두들겨 봤습니다. 음 4장에서 5장 정도 필요할 거야. 그러자 뮤지컬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해보자. 바로 이 10분간의 대화가 발더스 게이트가 창시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말이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던 시기에 하필 개발진이 이전 기술에 대한 노하우가 없었다는 것이 합쳐져 바이오웨어는 다른 길을 걷습니다. 초창기 게임들의 울감에던 한계를 깨부셔버린 거죠. 경험이 적어서 오히려 신선한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니 더 용감할 수 있었죠. 그러니 우리는 그저 앞으로 전진했다고 그랭은 말합니다. 하지만 테크데모는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 끌지 못했습니다. 근데 막 블랙아일 스튜디오를 세운 퍼거스 어커트가 흥미를 보였습니다. 블랙아일 스튜디오는 인터플레이 산하 rpg 개발팀이었죠. 웨이스트랜드를 개발했던 인터플레이는 1995년 당시 rpg를 출시한 몇 안 되는 서양 스튜디오 중 하나였습니다. 또 마침 막 dnd 라이선스를 획득한 상태였습니다. 퍼거스 어커틴은 바이오웨어의 테크 데모를 보고는 이게 dnd와 환상의 궁합일 거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야 니들 그걸로 그냥 dnd를 만들어 보는 게 어때 하고 제안했죠. 바이오웨어의 덕후들은 외쳤습니다. 왓? 이제 발더스 게이트는 dnd 게임이 됐습니다. 바이오웨어는 만들기만 하면 됐습니다. 바이오웨어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테크 데모는 인피니트 엔진으로 발전했고 발더스 게이트의 뼈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인터플레이에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아이스인드 데일에까지 쓰였죠.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기에 기초 작업으로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았습니다. 영화에 비유하자면 영화를 찍기 전에 카메라부터 직접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이오웨어는 발더스 게이트에 옛 것과 새 것을 섞으려 했습니다. 골드박스 시절 rpg들의 깊이를 가져오면서도 그걸 실시간 전략 게임 스타일의 인터페이스로 구현하려고 했던 겁니다. 울티마를 포함해 초창기 rpg들은 조작이 힘들었습니다. 파티 멤버 여럿을 선택하고 그들에게 행동을 지시하는 일이 복잡했죠. 하지만 블리자드가 1994년과 1995년 워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2를 내놓습니다. 그리고 웨스트우드 스튜디오는 커맨드의 퀑크를 내놓았고요. 이 게임들은 키보드 명령보다는 마우스 조작 기반이었고 90년대에 rts 붐을 일으켰습니다. 바이오웨어는 이 게임들에서 마우스 조작을 빌려와 rpg 장례에 이식했습니다. 이것으로 파티 메카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dnd 룰셋의 깊이를 희생하지 않으면서도 실시간으로 파티 멤버 전원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의 문제를 말이죠. 그래서 떠올린 게 일시정지 후 플레이란 개념입니다. 게임 중반에 언제든 게임을 잠시 멈추고 명령을 내린 후 다시 실시간 동작이 시작되게 만드는 겁니다. 발더스 게이트가 이 실시간 정지 접근법을 처음 발명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걸 대중화시킨 건 발더스 게이트였습니다. 오늘날 슬로우 모션 타겟팅은 거의 폴아웃 배치 시스템에 뿌리를 두고 있듯이 오늘날 실시간 정지 방식은 전부 발더스 게이트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만으로도 발더스 게이트는 이전 rpg들보다 기술적으로 앞서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웨어는 스토리와 캐릭터도 채워 넣어야 했죠. 리드 디자이너 제임스 올레는 자신의 trpg 경험을 녹여내 발더스 게이트의 동료들을 창조했습니다. 하지만 발더스 게이트 대본의 많은 부분은 또 다른 새로운 신입사원 크리스 잔슨의 몫이었습니다. 크리스 잔슨은 바이오웨어의 첫 번째 내러티브 담당 정직원이었습니다. 96년에 친구의 친구였던 바이오웨어 프로듀서를 우연히 만나 채용됐죠. 크리스 잔슨은 영문학 학위가 있긴 했지만 사실 그걸 어디다 써먹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뭣도 모르고 채용된 크리스 잔슨 앞엔 실로 엄청난 양의 일거리가 투척됩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대사 전월 합쳐 80만 단어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 70%를 크리스 잔슨 혼자 썼습니다. 정말 짐승처럼 일했죠. 리드 디자이너 올레는 캐릭터 컨셉을 던져주면 크리스 잔슨이 거기다 살을 붙였습니다. 민스크도 머리에 상처를 입었고 햄스터를 갖고 있다는 정도의 컨셉만이 크리스 잔슨에게 던져졌습니다. 거기에 완전한 스토리를 입힌 것도 그의 몫이었습니다. 당시 바이오웨어 멤버는 오랫동안 trpg를 즐겨온 매니아들이었기에 막대한 업무량도 새로운 세상을 창조한다는 슬이 덕분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당시엔 이걸 어떻게 만들지라고 물으면 누군가 trpg에선 이렇게 되잖아 그리고 지난번 내가 플레이한 게임에선 이런 식으로 됐어 라고 답변했습니다. dnd와 trpg의 팬으로서 그 세계를 직접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 서로 놀라며 흥분했죠. 핵심은 혼자서 컴퓨터 게임을 플레이하면서도 친구와 함께 부엌 테이블에 앉아 trpg를 하던 느낌을 전달하는 거였습니다. 결국 그 모든 건 캐릭터에 달린 일이었습니다. 바이오웨어는 그걸 초창기부터 깨달았습니다. dnd 재미의 핵심은 서로 다른 개성을 가진 파티원들이 창출하는 온갖 혼돈에 있다는 걸요. 몬스터를 공격하는 스킬들만이 아니라 스토리와 더불어 충돌하거나 융합하는 각자의 개성이 큰 재미를 줬던 겁니다. 뛰어난 대사 품질 그리고 24명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동료와 수 백명의 기타 캐릭터들은 발더스 게이트가 그전 서양 rpg들과 구분되는 요소였습니다. 전투보다 대화에서 훨씬 많은 매력을 끌어냈던 겁니다. 저마다의 목소리를 가진 다양성을 가진 동료 그룹은 그 시절 꽤나 희귀한 거였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45시간짜리 메인 스토리에 사이드 퀘스트까지 전부 다 하면 100시간이 넘는 게임이었습니다. 게다가 리플레이 가치도 상당했기 때문에 당시 게임 기준으로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바이오웨어는 작은 팀이었죠. 그러니 모든 직원이 서로 엄청 협동했습니다. 이건 내 일이고 저건 남의 일이라는 게 없었죠. 그 시절엔 신입 테스트 직원 한 명이 게임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금 시니어 프로듀서의 영향력보다 컸습니다. 그렉은 리드 프로그래머였고 스토리엔 전혀 책임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그 역시 모든 포같은 렐름 소스북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모든 것에 손대게 된 것은 팀원들이 워낙 열정적이었기 때문인 것도 있지만 다들 게임판에 처음 들어온 초짜였던 탓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걸 해보자 어려워봐야 얼마나 어렵겠어 라는 태도였죠. 하지만 게임 만드는 일은 정말 미친 듯이 어려운 일이라는 게 갈수록 드러났습니다. 몬스터는 이게 얼마나 어려울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몰랐던 게 오히려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었다고 말합니다. 모든 걸 완전히 과소평가하는 바람에 모든 게 합리적으로 보였고 그래서 꽤나 비합리적인 것들을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대가가 따랐습니다. 개발 마지막 1년간은 크런치 모드로 들어왔고 마지막 6개월간은 일주일에 7일 하루 10시간에서 12시간씩 일했으며 잠은 사무실 책상에서 잤습니다. 문자 그대로 일하고 피자 한 조각 먹고 다시 일했습니다. 그렉은 발더스 게이트 출시 후 1년 반 동안은 피자를 입에 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낸 후 바이오웨어는 마침내 발더스 게이트를 출시할 때가 됐다고 믿습니다. 근데 인터플레이는 발더스 게이트가 그렇게 많이 팔릴 거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터플레이가 그전에 냈던 dnd 게임 중에 많이 팔린 게 없었을 뿐 아니라 발더스 게이트나 바이오웨어나 생소한 브랜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터플레이는 전면적인 홍보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게임 발매 몇 개월 전에 pc 게이머 같은 잡지에 게임을 좀 홍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웨어는 그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발더스 게이트에 심장과 용혼을 쏟아 부었기에 더 많은 걸 해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발더스 게이트 멤버들은 자발적으로 게임을 홍보하기 시작합니다. 유즈넷에 발더스 게이트 정보를 올리고 질문에 꾸준히 답변해줬죠. 그리고 dnd 유저들이 모이는 메시지 보드에 계속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자 게임이 출시할 때쯤 이르러 타겟 고개층으로부터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당시 한 업계 잡지는 발더스 게이트가 10만 카피 정도 팔릴 거라 예상했습니다. 바이오웨어는 내부적으로 한 20만 카피쯤 팔았으면 좋겠다고 희망했습니다. 20만 카피를 팔면 후속작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면서요. 출시 후 게임은 꽤 잘 팔렸습니다. 어라? 근데 그 다음은 더 잘 팔렸습니다. 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게임 판매량이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유기적인 마케팅이 시작된 겁니다. 입소문 말이죠. 아직도 당시 언론 기사가 남아있는데요. 기사는 발더스 게이트 판매량이 거의 미쳤다고 적었습니다. 출시 2주 만에 발더스 게이트는 최고로 많이 팔린 게임에 등극했고 17만 5천 카피를 팔아치우며 바이오웨어의 내부 예측이 거의 맞았음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2월달이 가기 전에 50만 카피를 넘겼으며 2001년 5월까지 150만 카피를 팔았습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수많은 잡지에서 올해의 게임 혹은 올해의 rpg로 선정됐으며 2000년에 나온 후속작 발더스 게이트 2는 더 큰 찬사를 받았습니다. 오스타는 발더스 게이트 2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어떻게 게임을 만드는지 제대로 알게 됐다고 고백합니다. 발더스 게이트가 나오기 전에 크리스 잔스는 아내의 친구에게서 뭐? 게임 회사에 다닌다고? 한 6개월 가겠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2년이 지나서까지 크리스 잔스는 바이오웨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드래곤 에이지와 메스 이펙트의 동료 작가 쉐릴 치와 함께요. 쉐릴 치는 꼬마일 때 발더스 게이트 1과 2를 6번이나 엔딩받다고 합니다. 꼬끄마 시절 발더스 게이트를 하며 자란 직원과 함께 일하고 있는 겁니다. 발더스 게이트는 문자 그대로 바이오웨어가 앞으로 만들 모든 게임의 주춧돌을 놓았습니다. 스타워즈 9 공화구의 기사단 메스 이펙트 제이드 엠파이어 드래곤 에이지 모두 발더스 게이트의 dna를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번쩍거리는 화면과 하이엔드 그래픽과 시네마틱 영상을 걷어보고 나면 여전히 많은 유사점이 발견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신적 후속적들이 발더스 게이트가 지핀 불씨를 이어나갔습니다. 필라스 오브 이터니티 디비니티 오리지널 씬 토먼트 타이즈 오브 누메네라 패스 파인더 킹메이커까지 말이죠. 이 게임 모두는 킥스타터 열풍을 타고 만들어졌는데요. 발더스 게이트가 없었다면 그런 아이소메트릭 rpg에 대한 향수나 애착도 적었을 겁니다. 크리스 잔슨은 그런 게임이 성공한 이유는 발더스 게이트를 리메이크 하려 들지 않아서였다고 말합니다. 사실 바이오웨어조차 발더스 게이트를 만들 때 뭔가 종통 dnd 게임을 만들려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dnd조차 정통 dnd라는 게 없습니다. dnd를 즐기는 모든 그룹마다 각자 하우스 룰을 갖고 있고 바로 그 변형 규칙들 때문에 끝내주는 기묘한 경험이 가능한 겁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발더스 게이트가 구축한 세계는 여전히 확장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러다 진짜 무슨 발더스 3이 나올 때까지 하겠네. 재밌다. 근데 간만에 하니까 재미가 있어. 그럼 지금까지 발더스 게이트 이야기의 모험네였습니다.